안녕하세요 쓰둥이들 오늘은 세 가지 브랜드의 랜덤박스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어프어프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저번 달에 여기서 랜덤박스 이벤트를 했는데 5천원, 만원, 3만원짜리 랜덤박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사긴 좀 그렇고 심지어 12 미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짠! 그냥 갖고 싶어서 따로 샀어요 제가 곰돌이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참을 수 없었죠 이야 색감 보세요 제가 어프어프 카드하드 케이스는 안 사본 것 같아서 이걸로 주문했어요 어떤가에서 일단 케이스는 잘 들어가고 카메라 좀 깊이감 느껴지시나요? 되게 깊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카드는 당연히 한 장만 들어가는데 응? 왜 한 방에 잘 안 들어가지? 뭔가 자꾸 걸리는 느낌인데 음 요령이 필요하네요 아래로 넣으려고 하면 안되고 위로 낀다 생각하고 넣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어디 보자 음 여기 약간 고정 장치처럼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화면으로는 좀 어려운데 제가 볼 땐 카드가 쉽게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의도는 알겠지만 약간 불편한 감은 있어요 자꾸 걸려서 음 케이스는 너무 예쁜데 말이죠 음 케이스는 너무 예쁜데 말이죠 다음은 아이폰 11 랜덤 케이스 짜자잔 11 퍼플이랑 매치가 안되는데 궁금하니까 다음 거 먼저 볼게요 짠! 오! 완전 괜찮은 게 왔는데요? 이건 퍼플이랑 땅인데? 어? 스티커가 있다 없다 하네요 다음은 그립톡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아하! 이 케이스랑 전혀 안 어울리는 게 왔군요 말 그대로 정말 랜덤이에요 오! 이렇게 두니까 좀 어울리네요 그림보다 아이폰 11은 둥글기 때문에 케이스 웬만하면 잘 껴지고 오! 버튼 누를 때 케이스가 얇아서 편해요 다음은 요건데 어... 조금 정신없어요 양쪽 모서리를 잡아 당기면 되는데 힘을 좀 많이 줘야 해요 다음은 이 그립톡인데 오! 투명 케이스에 붙이면은 예쁘겠네요 다음은 처음 구매해보는 곳인데 들어가보니까 랜덤 B급 케이스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 아 이건가? 오! 특이하다 명함이랑 접립금 이벤트 내용이 있고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군요 이 중에 두 개는 랜덤이 아니고 갖고 싶어서 따로 산 건데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아 이건 제가 따로 케이스랑 세트로 주문한 제품이에요 여기 비닐 있으니까 떼고 12 미니 그린이랑도 아주 찰떡이죠? 근데 여기에는 확실히 크긴 크네요 아 이것도 제가 따로 주문한 제품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하드 케이스로 할 걸 그랬네요 큰 폰들한테는 좀 많이 두꺼워질 듯해요 카드를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옆에 홈이 있어서 쉽게 꺼낼 수 있어요 다음은 아 이것도 제가 시켰어요 이게 아까 그립톡이랑 세트인 제품이에요 보통은 제라드 케이스 15,000원 넘고 아크릴 톡도 6,000원 이상인데 가격이 아주 착해서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대략 후에는 두pect이지만 이쪽으로 옷을 입을수 있어요 그러면 안도록 입을수있어 아프리카 횟톡 이제 제품의 이곳에 이렇게 기름을 입을수있어 작업을 한번 가야 eigen의 이야기가 그래서akes이 모래 heroes 이렇게 놀고 가면 제가 별문이 잘 하더라구요 한번 그냥 배송 부분이 되려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나오는 신형 그립톡은 여기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열기가 힘들어요 아쉬웠나? 한잔 요리를 한잔 뒤크림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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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